잠깐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김봉현입니다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콘서트 오늘의 저희 바투도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상동 아트플랫폼 60일 레드박스에서 7월 19일 오후 8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때 시간 내셔서 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명난 한판 함께 즐겨보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김도둑 얼씨구 나 절씨구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바투 이렇게 살기 위해 봄투 우리 바투 우리 서로에게 침투